배달 어플의 리뷰 하나로 자영업자들이 울고 웃죠. 이 가운데 역대급 황당한 별점 테러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A씨는 바빠서 리뷰에 신경 못 쓸 때도 있지만 어제 황당한 리뷰에 진이 빠진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사장님에게만 보이게끔 해놓은 이 리뷰, 별점 1점을 남겨놓았는데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고객은 죄송합니다. 모르고 아들이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며, 그래서 별은 5개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아무래도 별점 5개를 주고 싶었지만 고객의 아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며 별점 1점을 주게 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무슨 실수를 하면 별점 테러를 할 수 있는지 감이 오지 않죠. 당시 고객에게 음식도 잘 나갔고 배달에도 문제가 없었기에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은 A씨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에게만 보이는 리뷰라 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며 토로했는데요. 배달 어플 측에선 개시 중단 신청을 하거나 고객에게 따로 요청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밥 한 그릇에 갑질이 너무 심하다며 하소연하는 A씨의 네티즌들은 리뷰 평점 확 내려가는 게 마음 아프다. 리뷰 삭제하면 되지 굳이 저런 말 남기는 이유가 뭘까?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별점 테러 이유도 가지가지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